그 다음은 존윅 관련 소식입니다 존윅이 지금 3편이 작년에 개봉을 했고요 그게 벌써 작년이에요 이게 참 시간이 그리고 지금 4편이 제작을 하다가 지금 잠깐 중단 아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아직 시작도 못했나? TV 드라마도 찍어요? 아 그 세계관 스피노프를 찍는다는 게 있었는데 그건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 있고요 아직 존윅4랑 5를 동시에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4편만 발표가 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3편을 일부러 열린 결말로 만들어 놓고 이제 개봉할 때쯤 4편 만듭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래도 이걸로 안 끝난다는 게 사실상 스포였던 그런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4편을 제작을 하려다가 지금 이제 아마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일시중지를 했든지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번에 라이언스케이트의 실적 발표에서 5편을 또 제작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더 재밌는 내용을 이제 4편과 동시에 동시에 촬영을 한다고 백투백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마 둘이 굉장히 연관이가 매우 연결이 되어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존 윅4는 2022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2022년 5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존 윅5는 그로부터 1년 뒤에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지금 개봉을 하고요 아마 지금 5편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그냥 아마 동시 제작을 한다는 걸로 봐서는 이제 감독 지금까지의 감독의 채드 스타헬스키가 그냥 그대로 감독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진짜로 5편으로 끝내려는지 그쯤 되면 이제 좀 키아노 성님 나이 생각해서라도 슬슬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왠지 키아노가 더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놓쳐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uger.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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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